펌프가 없는데? 아까 없던데 펌프 아 선배 청바지의 힌트 이쁘네 선배 청바지의 힌트 이쁘네 어? 와 진짜 정석이네 야 초록색이랑 햇살까지 너 완벽해 웬일이에요? 야 이쁘다 웬일이에요 오빠? 아니 이쁘잖아 심플하니 너 저기 이마에 핏대 다 썼어 진짜 벌써 아니 근데 딱 청바지의 힌트 딱이네 예쁘대요 오빠가 어 예쁘다 너 이 안에 있다고요? 힘들어 보이니까 좀 힘 뭐야 뭐야 야 너 춤을 이렇게 엠지스럽지 않다 아 소민은 오늘 이뻤는데 오빠 왜 이뻤어 왜 그래? 오빠 처음으로 나한테 오늘 의상 이쁘다고 했어 아 진짜 선바지의 힌트 이쁘고 햇빛을 딱 받고 있는데 괜찮았어 근데 지금 춤춘 거 보여 야 전소민 이건 뒤집지 마시지 마 전소민 이건 뒤집지 마시지 마 뒤집지 마 뒤집지 마 몰라 없잖아 야 없잖아 솔직히 촬영 중에 어디 가면 자기 잘못이 싫어 이건 사실 이건 안 돼 이건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돼 그래 이런민이가 됐어 이런 기구가 있으니까 일단 해 일단 해 나 연습을 안 했는데 너 해봐 그냥 연습 맨바다 너 한번 해봐 여기 딱바닥에 쳐 봐 근데 지금 이거 잘 넘어가 아니 아니야 이게 전체가 맞아야 된다고 손이 빠지면 안 되고 위대석까지 붙어야 돼 내가 손이 위대석까지 가야 돼 내 손에 딱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딱지를 내 손으로 친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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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힘으로 오케이 그렇지 네 손에 딱지가 없어 이 딱지를 손으로 손바탕으로 친다고 생각해 그 힘으로 가 손바닥으로 치는 거야 네 손에 딱지가 없다 손바닥으로 치는 거야 네 손에 딱지가 없다 손바닥으로 그렇지 김종국입니다 손바닥으로 그렇지 김종국입니다 야 내가 알 수 없는데 야 김종국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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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결과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까 되게 미안해 형이 경광하는 한 사람인데 녹화 중에 화장실을 가나? 대박이다 되게 미안하다 야 경광야 여기 밑에서 가면 안 되겠지? 어디 밑에서? 너 잘나면 자도 되게 돼 밑에서 왜 우리랑 뭐 어디 둘지? 이유가 뭔데? 자도 되게 잘 안 돼 아니 그냥 손이 다 가야 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그래 좋아 좋아 중심을 해줘 중심 좋았어 그래 좋았어 그래! 좋아! 야! 되겠다! 야! 가까이 가야 돼! 야! 잠바 벗어! 벗어! 탈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 만들어준 거 그걸로 하지! 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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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 소민아! 손에서 딱지 없다고 해서 네 손바닥으로 쟤를 뗀다고 해서 인생에 이렇게 집중한 적이 몇 번이 없을 거야! 야! 빨리 해야 돼 지금! 손으로! 중심! 다시! 안돼! 중심! 다시! 손으로 가까이 따라가야 돼! 바닥까지 손으로 쳐! 바닥까지 손으로 쳐야 돼! 그렇지! 그렇지! 볼게! 지금처럼! 바닥까지 손으로 쳐야 돼! 그래! 좋아! 오케이! 좋았어!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 좋아! 아이고! 잘한다! 좋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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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된데! 소민이가 빨리 안 하면 끝이야!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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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진짜 끝났어! 인간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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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 하나만 가게 뛰어! 야! 인간승이다 진짜!